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S&P500은 0.16% 하락하였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0.2% 하락한 가운데, 이렇게 테슬라만 4.18% 상승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자체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어제 분석드렸던 대로 1.66% 하락을 하면서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별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보고자 합니다. CTA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CTA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M의 세력으로 CTA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장이 마감하기 몇 시간 전부터 꾸준히 매수를 함으로써 그나마 하락을 방어해주어 왔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또한 바뀔 예정인데요. 개마 환경이 플러스에서 여기 이렇게 네거티브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CTA는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개마의 환경이 네거티브가 되면은 시장이 매도를 할 때 마켓메이커는 더 매도를 하고요. 매수를 할 때는 마켓메이커는 더 매수를 함으로써 변동성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바로 그 환경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 접어들게 되면서 CTA 또한 포지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드만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CTA가 지금까지 매수를 했고요. 이제 다시 모멘텀이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주일한 기간에 걸쳐서 Red Way for US Stock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CTA는 매도할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Flat Tape이라고 해서 주가가 횡보를 할 경우에는 미국 S&P500으로부터 3.02 billion 달러어치를 매도할 계획이고요. 여기 Up Tape는 상승인데 S&P500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3 billion 달러어치를 매도할 계획이며 여기 Down Tape은 S&P500이 하락할 경우인데 하락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3.8 billion 달러어치를 매도할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인 기간인 만큼 단기적인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만약 계속 S&P500이 지금은 5,520입니다만 5,515 언더로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면 주가가 횡보를 할지언정 이렇게 17 billion 달러를 매도할 계획이고요. 여기 Up Tape인 상승할 경우 3.7 billion 달러의 매도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무려 65 billion 달러까지 매도할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P500 입장에서는 5,51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차트 관점에서도 S&P500이 5,515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 갭이 채워지면서 큰 폭으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골드만 사각사의 스컷 러브너는 9월 16일을 시작으로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본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특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월 중순을 시작으로 주가가 약한 모습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1950년을 시작으로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준 것이 또 9월 중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1928년부터 지금까지 S&P500의 수익의 중간값은 특히나 9월 중순을 시작으로 11일 중 10일은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채권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고착리는 어제 졸체의 결과와 함께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측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바람과 함께 N화가 강세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달러를 N화로 나눈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N캐리 트레이드의 회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N화의 강세는 물론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가지의 매크로 지표의 결과가 만약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나오게 된다면 달러와 10년 고착뮤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를 N화로 나눈 이 지표가 추가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라 색깔인 QQQ의 지표 또한 함께 하박음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시나리오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러한 매크로 지표에 있어서 경제가 강하게 나온 쪽으로 보여준다면 주가는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여기 5600 이상의 위치에 있는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56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갭마 환경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매도 계획을 하고 있는 CTA 또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만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9월 중순이 되기 전에 매크로 지표들이 경제가 약한 쪽으로 잡혀서 5515 언더로 주가가 가게 된다면 CTA의 매도세와 함께 여기 아래 있는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만약 큰 돈을 굴리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주식인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주가가 220달러까지 올라갔구요 220달러에 잡혀있는 콜옵션 좌왕선을 찍고 내려온 상태인데요 우선 차트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는 컵앤핸들의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테슬라 데일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일 어떤 상황에 테슬라가 직면해 있고 어떠한 점을 갖고 있는지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차트는 하나의 투자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거에 더해서 옵션 또한 추가로 보겠는데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215달러의 콜옵션을 뚫고 올라가서 결국 220달러에 멈춰선 상태인데요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215달러의 콜옵션 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어제의 장전 대비해서 장후 3080개까지 늘어난 상태이구요 220달러의 콜옵션은 1510개에서 2030개까지 늘어난 상태로 계속 장사 역할을 할 계획임을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로 올라가려면 215달러와 220달러의 콜옵션 수량이 줄고 225달러의 콜옵션이 수량이 증가를 해야만 하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오늘 포함해서 이번주 매크로 데이터의 결과에 의해서 주가가 휘둘릴 수가 있구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CTA의 매도세까지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220달러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투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추매를 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가만히 시켜볼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추매를 할 정도로 지금 급한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 또한 제가 이렇게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공유 드리고 있는 지표 중 한개인데요.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이션 인덱스는 지금 수급이 제일 좋은 이쪽인 리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220달러를 뚫고 여기 3년에 걸쳐 잡혀있는 이 저항성까지 뚫게 된다면 수급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지표가 약하게 나오고 CTA의 매도세가 현실화가 된다면 테슬라의 수급 현황은 여기 반도체인 인포테크 인덱스와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위크닝 쪽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도체인 여기 인포테크 인덱스는 지금 위크닝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수급 현황이 가장 좋지 않은 여기 레이딩 쪽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듯이 마찬가지로 주가 여름이 꾸준히 안 좋을 수가 있으므로 반도체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CTA 세력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현재 상태와 가능성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데일리 업데이트라던가 테슬라 말고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 CTA 포함된 거시경제나 원유 전망 등도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드리고 있으니 매일 트래킹하고 싶으시다면 텔레그램이나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 상으로는 제가 페이츄런에서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